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정치색깔론 코너인데요. 오늘은 금빛정치날이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음악은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마음이 안 드십니까. 이거 굉장히 고민해서 나름 선정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좀 민망하긴 합니다. 원래 이 코너는요. 처음에 만날 때 취지가 당장 현안 말고 국회 다양한 이야기 예를 들어 국회 사우나 정말 이용 많이 하십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의원님 출연하신 날마다 지금 뭔가 꼭 일이 생겨요. 네. 저도 뭐 다양한 국회 숨은 얘기 재미있는 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오늘은 모처럼 식물국회가 동물국회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현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뭐 나눠볼 얘기는 패스트트랙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금태섭 의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공수처 하면 민주당에서는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은 워낙 공수처 반대했던 입장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당내에서나 또 공개적으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고 어제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하는 의원총회에서도 제도라는 것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제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다른 당이랑 합의를 했고 또 우리 당내 다수의 의원들이 이제 합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저로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합의안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만장일치로 힘을 보태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의원총회에 취재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요즘은 어떻게 만장일치로 합니까? 박수치고 끝납니까? 아니면 기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견이 심각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남겨야겠다고 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다수결로 하게 될 텐데 대체로 당내에서 그 정도까지 가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원만하게 되면 조금씩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론을 내릴 때는 만장일치로 가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는 의원들이 충분히 자기 얘기도 하고 또 지도부에서도 그런 걸 존중해주고 또 의원들도 지도부가 결정하고 의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따르고 아주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공수처 법안 이것도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은 또 빠졌고 판검사와 경찰 경무관급 이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은 뺀 게 아니고요. 전에 청와대에서 한번 국회의원을 빼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원래는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기소권을 주지 말자고 했는데 그랬었죠. 민주당 측에서 지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라도 기소권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 거지 저희가 전에 김영란법 파동도 겪어봤고 어차피 잘못하면 검찰에서 기소될 텐데 이걸 일부러 국회의원을 기소 대상에서 뺀 것은 아닙니다. 뺀 것은 아니다. 변명같이 들리네요. 변명인지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른미래당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신환 의원 사보임 가지고 하루 종일 실검 1위였잖아요. 그래서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던지겠다 했고 지금 최이배 의원으로 바른미래당에서는 한다고 하니까 또 바른당 계열에 있었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최이배 의원이나 오신환 의원이나 제가 법사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고 훌륭한 의원들입니다.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또 결정을 했을 거니까 제 입장에서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어찌 됐거나 우리도 합의안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의총에서 추인을 했고 저쪽도 그랬으니 이것이 합의된 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정신이 없어요.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사보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병원에 가셨고 오늘 자유한국당 쇼크 때문에 병원에 가셨고 또 오신환 의원을 최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하려고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어요. 국회 사무처를 몸으로 정말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하고 그냥 빠져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세요? 이게 결국은 사보임의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반대를 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권한이니까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데서 충돌이 생긴 건데 지금 국회법 규정과 그간의 관례를 놓고 양쪽의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견해가 있지만 이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그동안의 판례 같은 것을 보면 국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또 되도록 관여를 안 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결국은 만약에 사보임 신청서가 제출이 됐을 경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보임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 측에서는 서류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실제 막아서 제출 못하고 그냥 당직자가 돌아간 상황인데 팩스로도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다. 그 의사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본인 사무실에 오셔서 도장을 찍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 뭔가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정말 진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있지만 다른 당 내 사정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신뢰가 돼서 안 하는데 부담스러운 게 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 문제에 대해서 가서 국회의장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압박을 한 거는 정말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그동안 물론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의장님으로서 중립성을 잃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은 정말 가서 물리적으로 이제 실력 행사를 하고 또 정말 엉뚱한 주장까지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저로서도 의문입니다. 다짜고짜 사퇴하세요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니 오늘 제가 이상했던 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갈 때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항의를 했으면 모양새가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 바른미래당 얘기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항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사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있고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맞는 것이고 특히 선거 제도에 관해서는 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저희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할 말이 많은 게 굉장히 여러 번 찬스가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계특기도 만들고 선거법에 대해서도 각 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도 했고 그런데 의견을 안 내는 겁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지금 오신한 의원 사보임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문희상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들은 그동안 선거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냈는지 사실은 이제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오고 나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석에서 만나면 자기들도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당내 사계특기도 만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지금 만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이라도 안을 내시고 우리 안하고 그쪽 안을 놓고 토론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용의가 있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사계특위 위원 명단도 안 내면서 몇 달을 끌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니 또 기다려달라 그러면 저희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리냐. 그래서 저도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도 사석에서는 솔직하게 그렇게 버티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우리도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식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을 내라. 뭐라도 내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듣겠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하고는 있지만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나 또 여기 참여하는 야당 지도부에서도 패스트트랙 탄 다음에도 얼마든지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좀 그 말을 들으셨으면 지금 문희상 의장한테 가서 압박한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 철회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약간 옆으로 빠진 얘기긴 하지만 좀 해프닝?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문희상 의장이 일정이 있다면서 나가려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았잖아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보기가 민망한 상황이 있었는데 보통 이럴 때 되면 여성 의원들이나 앞세우면 사실 몸 터치도 그렇고 어려워지잖아요. 나가기가. 그래서 그런지 여성 의원들이 앞에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임의자 의원과 맞붙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시죠? 저도 언론 보도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의장님한테 와서 항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그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보더라도 그게 말이 되는. 정말 언론이 다 와서 보고 있고 문희상 의장님이 부른 것도 아니고 이제 일정이 있어서 나가려는데 막혀 있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자유한국당 문제나 자유한국당이 오르냐 민주당이 오르냐 이런 걸 떠나서 국회 전체의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런 좀 괴상망측한 주장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추행이라고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이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임의자 의원 두 볼을 얼굴을 손으로 만진 거잖아요. 약간 좀 서로 항의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하여튼 그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거기서 성추행이 있는 의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난장판인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원하는 거는 자기들도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하자 이런 걸 텐데 그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더 꼬이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세게 붙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이게 한 반쪽만 전달한 거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아주 정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관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작 정치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전체 풀 워딩은 한국당에도 갈 수 있고 민주당에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제3당이니까 여기에 선거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절반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두 분 다 야당 원내대표니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아니, 상식적으로 정말로 김관영 대표가 민주당에 올 생각이 있으면 그걸 나경원 대표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네, 그거는 정말 이거는 뭐랄까 말꼬리를 잡거나 앞뒤를 자르고 하는 말이지 기본적으로 선거제에 대해서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존중을 하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보이기 전에는 상대방이 선의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래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 가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말이 맞느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맥락을 봤을 때 네, 저는 진짜 김관영 대표가 그런 생각이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있다고 있을수록 더 나경원 대표한테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내일까지 사기특위에서 내일까지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장 내일인데. 뭐 그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저희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고 당에서 추인을 했으니까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해서 논의를 여기서 끝낸다거나 여기서 더 이상의 의견을 안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갈 생각입니다. 네,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대신 질문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선거제와 검찰개관한 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색깔론이었고요. 오늘은 금빛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이 퇴근길을 꽉 채워주실거예요.